아빠와 함께 오프로드를 즐기는 소피아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고 언제나 자상한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는 소피아 그리고 몰래 아빠의 사진을 찍는데요 아빠 대신 삼촌과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두 사람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들 낯선 남자들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 순식간에 무참히 살해당한 그 사람 겁을 먹은 소피아는 남자들을 피해 달아납니다 산토는 일을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죠 처참하게 살해된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딸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하는 산토 살해 현장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남자 소피아 소피아 인지 답답하기만 하고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의 아들이었고 나이벌 조직 아들을 죽이고 잠적한 산토 아빠의 정체를 듣고 머릿속이 복잡하죠 소피아를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죠 하지만 누군가 소피아의 위치를 찾고 있고 하지만 이미 비투초의 가게에 숨어있던 프란체 잠시 후 소피아를 돕기 위해 하킴이 도착했죠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고 납치당하기 전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납치당하기 전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프란체 하지만 하킴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소피아 나이벌 조직 아들아 나이벌 조직 아들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국에서 만난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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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신호를 위해 잠시 원충 두 사람 부상을 당한 아빠 대신 운전대를 잡는 소피아 부상자 빈집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참았던 고통에 정신을 잃게 되죠 두리번거리는 소피아를 보고 있는 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프란체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안젤로의 명령으로 계속 추격하는 루디 그때 건물을 빠져나가는 프란체를 발견하고 다행히 추격하는 루디를 막아내고 소피아에게 칼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란체 위험한 순간 상대방 목을 노리라고 말해주죠 자신을 이해해준 딸이 너무나 고마운 프란체 계획대로 건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방심한 보안요원을 순식간에 제압하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진입한 프란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진입한 프란체 마피아 보안요원은 마피아 보스 안젤로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Let's get him inside 두 사람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모두 자백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안젤로는 프란체의 제안을 받을 생각이 없고 루디는 미켈레의 핸드폰 위치로 찾아왔고 그때 프란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씩 마피아를 제거하고 있는 프란체 결국 루디도 프란체의 손에 세상을 떠나죠 미켈레는 소피아를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미켈레는 미켈레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소피아 미켈레는 소피아 미켈레는 소피아 미켈레는 소피아 미켈레가 미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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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죗값을 받기로 결정한 프란체 보호시설에 있는 소피아를 찾아온 미켈레 소피아를 위하는 척 다정함을 보여주고 다음 날 정말로 미켈레를 찾아갔죠 다음 날 정말로 미켈레를 찾아온 미켈레 오리지널 콘텐츠 마이네임 이즈 벤데타 였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미켈레를 찾아온 미켈레를 찾아온 미켈레